필라디피아 교회 장례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것을 축하하면서 희년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모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위에 충만하시기를 지원합니다. 이 희년 제도는 네이비 25장 오세우 율보에 의해서 안식령과 희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전 규례 중 6년간 토지를 정작한 후 다음 7년째 1년간은 휴경토록 했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7,049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으로 이 희년이 순포되면 모든 인간의 기존 질서를 무효화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이를 지켜왔습니다. 곧 희년은 인간 사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환원되는 자비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살이 하던 너희들은 다 해방되었고 모든 인간의 지혜와 허물은 용서받고 긴 빚은 모두 탕감 받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땅이나 재산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억울한 일이 다 풀어지는 기회였습니다. 누가 봄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의 개인적인 생활을 끝내시고 이제 인류 구속을 위한 공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곧 이사야 서재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만춘하에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탓해보기함을 전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란 희년을 뜻합니다. 자신의 삶과 세력이 은혜의 해 곧 모든 것을 용납받는 희년을 전파하고자 하십니다. 인간의 기존 질서가 무효화되고 하나님의 본래의 질서대로 대치되는 계기가 곧 은혜의 해의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보면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말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죄와 탄력으로 거부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 예언자, 지혜자들을 통하여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인간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이 법의 성취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의 선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이 성취되었고 항상 와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질서인 이 희년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해 오신 사건 이것이 곧 성탄의 의미요 성육신의 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희년의 도래는 50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와 있는 것입니다. 고림도서 6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림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본하면서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은혜였때요 오늘이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영가 바치는 희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60주년 희년 우리 모두에게는 더 없는 은혜의 절기 축복의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해에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를 너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이 신앙,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의 교회의 참된 파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한 때이지만 성경에 이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서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만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만 힘없이 십자가에 체험당하자 크게 실망하고 각기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6월절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며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째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간에서 하늘로 송천하시며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다시 오리라 하시며 기다리라 받으리라 대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혜사 크리스도의 여인이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을 것이다 대리라 권능을 받으면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저들은 이제는 의심 없이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신의 마가의 달빵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10일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 꼭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처음 잃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기독교의 탄생, 교회의 시작일이 되었습니다. 법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호련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성령은 호련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임하십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 생각밖에 또 놀랍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광경을 뜻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주께서 호련이 그 성령이 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들이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부응을 바랬으면 수년 내 부응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표를 10여 년 넘게 반복했었습니다. 또 갑절로 부응 이런 말을 했다가 안 되니까 당장에는 또 어려울 듯 해서 수년을 짬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호련이 갑작스럽게 온 성도가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잠기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 부응 충만한 교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했습니다.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또 급하고 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누군가 꾸며낸 기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흔히 있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여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할 때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비밀 집단이나 여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역사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3절 하관절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이 말씀은 기독교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때는 각 사람 개인적인 사건임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마치 고림도전서 10장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각양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바오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혹은 건축물로 비교하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되시고 우리 성도는 각기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 했고 또 주님은 교회의 머리돌이 되시며 우리 성도는 각기 하나의 벽돌이 되어 한 몫을 담당하여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고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에베소서 3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크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모여 사는 처소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교회 건물도 좋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내적 믿음이 더 좋아야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양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과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주신 성직이요 특권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4절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성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생활철학이 달라졌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답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아량이 생겨나고 놀라운 생기가 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자들의 생활도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기 낳는 어부들이었는데 변화를 받아 사람 낳는 어부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들에 대가다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안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쓸데없는 세상 잡담, 남의 잘못 떠들어대는 험담, 비방, 불평, 불만, 숙보적인 논쟁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구원의 복음, 사랑의 언어, 위로의 말씀만을 쉽게 전파했습니다. 말 많은 것이 교회죠. 그런데 그 말, 성령에 의해서 말하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언어,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은 교회의 팝핑이랍니다. 성령은 새사람, 새출발, 새로운 역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 2, 1체로 계셨지만 구약시대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활동 무대였고 신약 초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성령 당림 후에는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더구나 여호와 나리의 이 말세에는 예정과 남종에게 물붙듯 성령을 부어주시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의 결과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습이 42절에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로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생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라. 여기서 진정한 공동체, 새로운 모습의 새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추레읍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추레읍기, 이스라엘, 추러교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서 노세에게 육법을 주십니다. 그 중 하나가 희년제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예후배의 압제 밑에서 권리주장 한 분을 못하고 충생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후배에서 해방한 문제였으나 그들의 생각은 배부르게 하는 것 외에는 관심 없는 심한 개인주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공동체로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악영향을 준 것은 나만 살겠다고 하는 바로 이 개인주의였습니다. 민족의 창교를 앞두고 그들은 잠시 동안의 배고픈 목마름을 참기만 합니다. 이 바로 공백 속에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희년은 자유의 해, 평등의 신뢰의 해였습니다. 자유의 해, 매웠던 자들이 자유를 찾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자유인이 되는 해 평등의 해, 주인도 종도 없는 해, 매매된 돈이 되는 원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신뢰의 해, 서로 속이지 않냐는 신뢰가 다진 연회였습니다. 따라서 희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주의와 애후배의 전체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갈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긴긴 세월, 이스라엘은 희년에 대해서 희망했습니다. 겨드리긴 자유도 평등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신양성 등에도 법문에 나타나는 새 공동체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도 죽은 공동체, 사이비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스승으로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와해되버린 제자들의 집단입니다. 예수를 경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생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것뿐이기에 제자들 속에는 처음부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에 그것은 비인격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사이비 공동체를 독일어로 베젤사프트라고 합니다. 형체만 있을 뿐 안에 있어야 할 생명이 죽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있으면 되는 위기는 가정과 학교와 국가와 교회 안에서 진정 나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고 사이비 공동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새 공동체가 생깁니다. 죽었던 공동체가 깨어졌던 공동체가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3년 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만남을 처음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서 승천하시자 잠시 실망했을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굳게 꼬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그리스도 연예신 보혜사 성령을 뜨겁게 받고 새로운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독일어로 게마인샤크 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공동체가 새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보금 케리금마에 험썼습니다. 새 공동체는 보금 안에서 생기고 자라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다케 교육입니다. 그들은 조건 없이 주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함께 나누어서는 깊은 사랑의 행위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새 공동체는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향해 열린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새 공동체는 구리와 공사를 통한 창땡경근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이 새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가운데 떡을 떼는 사랑의 관계에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향해 열린 봉사와 승김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을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작게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입니까? 우리 좋아하라고 그러기에 새로운 공동체 되기 위한 가장 급선무 승리를 겪고는 우리 모두가 성령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이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의 아람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례자가 되셔서 이두를 잡지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신이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결합되고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영어로 처어체라고 하는 이 의는 예수님께서 반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심으로 처음 등장하는 말이지만 헬라어의 크리아코스 죽게 속한 또는 귀의 집이라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양에서 지폐 또는 회중을 의미하는 칼을 번역하면서 헬라어 70인력이 채택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크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어선절 성령 강림에 의했었지만 교회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우주 창조로부터 암시되고 구약을 통해서 오랫동안 개시되었다가 크리스도를 통해서 성립되고 세상 종말에 완성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 만물을 크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리스도도를 머리로 한 기체들의 유기적 통일체이며 성령에 의해서 일치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이나 성소 또는 성전에서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을 크리스도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의 방식으로 처치가 아니라 템플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크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하고 고백하는 크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 모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크리스도인 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란 말은 저 만기옥교회에서 불리어진 크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도를 쫓는 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생겨뒀습니다. 교회는 크리스도께서 친이 십자가에 피 흘려 어린 양의 희생 괴물이 되셔서 세우신 크리스도의 몸이오 크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예수를 터대라고 하는 건물로 또한 예수 크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50년 우리 교회는 필라에 유학원 몇 학생 부부들로부터 빌어뜨렸다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서로 돌아가며 예배드리고 신교하던 중에 저궁의 황복절을 기념하여 8월 둘째 주일에 빌라델피아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처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성령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참으로 성령 감동과 열정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얼마 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한입 목사를 청중하고 차체 건물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필라에서 매단되는 꽤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50년은 참 긴 세월입니다. 중간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지고 창립 교인들 하나둘 사별하기도 하고 또 흩어지고 오늘날 우리는 초라한 현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인간들이 모인 것이기에 교회라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는 부단히 주님을 닮아가야 하듯이 교회도 완성된 교회를 향해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작년 창립 창립 에베시의 당사 목사님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벌써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름이라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참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법원은 목사님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교님들이 그때 좀 모였거든요. 향으로 상순하고 비바람 불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결코 완전히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뺀터 반석 위에 세우셨기에 50년 긴 세월을 잘 버티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더 굳게 튼튼하게 세워 되야만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 견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집으로 날마다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정말 좋아합니다. 게시록 3장에 말세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지방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은 두 교회는 써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석히 말이니 너 가진 것을 굳게 자마 아무나 내밀 육아를 삐앗지 못하게 하나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이 성경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요 끝으로 제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말씀 나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 같이 들여다 고 달 같이 안닦고 해 같이 맞고 키치 벌린 군대 같이 어미 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땅 맞고 애써 찾으시는 교회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빛 같이 들여다 고 살아 있으나 죽은 자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뜨뜬 미지근한 신앙이 아닙니다 핫한 전쟁입니다 아침빛 같이 숙명하고 명랑하고 희망이 넘칩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여기 다른 보름달을 말합니다 초생달 반달이 아닙니다 쪼개진 마음 절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교유를 향해 온전한 사랑을 썼습니다 어두운 밤을 완전히 주관합니다 해같이 맞고 여기에는 정오 한낮의 뜨거운 해를 말합니다 조금 더 어두움 그늘김이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명 정대합니다 모든 세균덩어리를 박멸합니다 기치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여자라고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 정연합니다 영적 권위 영적 분명 분별력이 확실합니다 적어도 기치 벌린 군대가 되려면 어느정도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완 니시 승리의 발을 높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은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분 장노님 두 분 권사님 다섯 분 안수집사 그리고는 기도가 막힙니다 소의양 소엽군 슬기양 까지는 내려가는 데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더 길어져도 되겠습니다 항전지 많은데 평신도가 없습니다 전에도 그려왔지만 우리끼리 별일 없이 모순도순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처럼 분위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참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한 사람 다른 교회 일당 백이다 이렇게 자의해 보지만 사실 생산이 없으면 저절로 퇴부할 수밖에 없고 젊은이가 없는 교회는 생동감이 없고 미래에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중에 누군들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숱하게 교회 부흥을 역설하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에 너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 원인은 딱 하나 성령의 도심이 부족했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도 각자나 교회 전체 모든 일 매사가 성령의 도심 성령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령 없이도 잘 되는데 하는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버렸거나 성령 그리스도의 영하고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성령 없이 뭐 잘못대로 잘 때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성령의 도심 성령의 감동을 힘써 강구하는 일뿐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충만하게 성령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시리장 31절 32절에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고 사암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여가는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삼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엉룡한 엉룡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고백하지만 저도 40년 동안 목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성령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직적인 설교 무슨 뭐 이론적인 그런 설교는 많이 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 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성령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희년의 축복을 만끽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결정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제 제2의 오순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제2의 창립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종말적 세상에서 우리 주님 찾으시는 불같은 뜨거운 열심과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힘써 전도하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독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